근데 여기 섬이고 이거 예성이가 먼저 시작해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막대기만 늘어났네. 근데 여기 섬이에요 여기. 아니요. 나무칼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할게요. 이거 선생님 저는 F3 이거 F3 누르고 좌표 뜨는 거 가면 되죠. 일단 우리 집부터 지워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필요없어. 설아한 게 남았어. 선생님. 살고 싶어요. 알겠죠. 얘는 있긴 한데. 남은 거. 잠깐만요. 선생님 저 철검 있는데 철검 드릴까요? 그게 왜 있어? 몰라 그냥 내가 있던데.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들어와 있는데 있었어요. 들어봐 한번. 여기. 철검 드릴게요. 이거 나무검 저 있으니까 뭐. 아 맞다 철검이 아니구나. 철검 반짝반짝거리는 음색이라고 할까? 네. 저에 난파선이 있으면 좋은데. 어 저기 난파선인가? 있어. 그게 뭔가 나무가. 선생님 모래독해요? 그렇죠 맞아. 네. 어 뭐야 이거. 예성아 혼자 가면 안 돼. 흙이다 흙. 난파선이 줘야 돼. 확인하러 갔다 왔다. 흙이었는데. 저기 형. 그냥 같은 잠이 없 exercices. 양배추다. 양배추가 왜 있어? 양배추가 왜 있어? 야 저 다시. 야. 했다. 야 지금 그 몸묶 가지고. 양배추다. 또 뭐야. 아 맞다. 그랬구나. 예금flow lig IDE then. Yeah. 뭐. 아 맞다 그랬구나 잠깐만 니들 나무 들을 땐 더 캣이야 여기 10년이 없어서 저는 아니요 빨리 나무 갱이를 만들어야겠어 섬은 너무 자원이 부족해요 대성아 자원 막 쓰지마 아 선생님 저 작업대 있어요 선생님 저 작업대 여기 두 개 놓을게요 두 개 있어 우리야 저 지금 저 금방 갈게요 선생님 저 보이는데 얼굴이 갈게요 네 어 살행당했대요 아 달성했구나 여기요 네 여기요 샵 제가 만들게요 저 여기요 네 네 명이라서 또 만들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네 뒤로 가요 아니 지금은 일단 배 타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네 아 배고파 다들 어딨다 이름표 보인다 어 느려 엄청 느려 한 근처에 물고기부터 잡고 근데 낙지세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보이는 거 잡아 오 저깄다 저깄다 이리 와 아 배 물덩에서 속도가 느려 수량 안 된다 배고파가지고 배 탔 사람 타? 어 탔어 저 지금 얼음 잠깐만요 여기 해변에 와봐요 해변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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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륙부터 찾아야 돼요 진짜 그런데 야 나 내릴게 아 물고기 한 명 발견 한 네 안녕 아 어 어 어 어 맨 처음 거기 가고 네 어 어 뭐야 저기 어 어 그러면 제가 대륙 찾을 테니까 가면은 다 TP에서 저한테 올래요 어 그런데 저기 바다 진전이 있는데 그럼 갑시다 네 있어요 저기 뭐 바다 진전이 있는데 한 명 재배 타야 돼요 지금 아 저 지금 저 지금 금방 갈게요 선생님 저기 보인다 갈게요 어딨죠 왜 저 여기 있어요 선 근데 어딨어 지금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저기 뭐야 어 저 지금 물고기 죽여서 갈게요 아니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빨리 이송이 탈출해야 돼 먼지 야 드라운드 하는데 선생님 선생님 바다 준비 우리 따라와요 드라운드 어 야 야 왜 여기로 와 여기 야 왜 배야 배야 배 그냥 선생님 아니다 그냥 일단 육지로 와 네 육지로 와 있는데 오 저기 배 하나 탈출 되니까 여기 배 있잖아 아 저기 있다 뒤섭이야 아 일단 북쪽으로 아니 빨강색 엑스 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에이 어 이게 뭐야 어 여기 타 잠깐만 탔다 어 됐다 가자 응 어 뭐야 바로 저기 선생님 렉 걸리세요? 근데 저 저 하면 저는 계속 렉 걸리는데 컴퓨터가 지금 좀 독도가 느린 거예요 이런 독도가 안돼 선생님 저 배고픈 숲치가 세 개밖에 없어요 어 어 여기 대륙인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해가 쥐고 있어 네 선생님 일단 안전해 환경만 없으면 근데 우리 어디가 아 대륙 아니네 대륙인가 다리 떠고 있는데 지섭이 형아 왜 근데 어떻게 얼굴이랑 왜 바뀌지 무슨 뭐 무슨 뭐 괴물같아 아니거든 멋있다 응 다리 떠 우리 33개 있는데 캡 누르면 얼굴이 있어 얼굴 어디 잡고 그냥 나 따라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멘션 멘션 덩고 칼로 멘션이야 근데 지금 너무 약하지 않나요 뭐야 여기 오 스켈레톤 어디 오 조심해 조심해 오 뭐야 나 다행히 안 맞았어 뭐야 여기 대륙이라 어쩔 수 없는데 야 드라운드 어디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188점에 6608인데 엑스축은 거의 왔는데요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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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막혀있어. 아니 어딨어. 오 뭐야 저거 엄청 멋있다 보여. 저거 버그걸 오류 생긴 데인데 저기. 아 클리스도 있네. 당겨주는 한 친구가 있어. 우리 도대체 여기 어디야 무서워. 슬라임 왜 있어 여기. 슬라임 피부. 슬라임 피부? 나잖아. 아 용암 지형이야. 괜찮아. 이야. 막혔어. 잠깐만. 뿌셔 돌. 이야. 크리퍼가 터질려고. 내 날아간지. 네. 아 지금. 예성이가 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선생님. XYZ 보면 돼요. XYZ. 근데 1875점. 계속 줄어든다. 그래.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줄어든다. 네. 거기 좌표 좀 알려줘요. 계속 쭉 가. 계속. 오. 거기 있다. 살았다. 왜 반대쪽으로 죽는지 모르겠다. 계속 쭉 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 가. 선생님. 엄청 멀어졌어. 아 그래요? 마이크 좀 올려야겠다 네 올리는 중 됐어요? 어 됐어요? 어 둘 다 딱 좋아 투어 듣는 게 거의 아니 저는 안 올려서 내렸어요 됐어요 이제? 어 아니 우리 우리 거는 원래 내려내리는 우리는 원래 내려야 되는데 오 저기 갑시다 저기에 템판이에요 선생님 저쪽 선 폐쇄됐어요 종비 에드 스케일러 독거미 여기서 템 좀 털어 가야 돼 어 내가 먼저 갈 거야 아 진짜 예성아 뭐 있어 아싸 아싸 뭐야 이거 안 먹어줘 드레기다 드레기야 오 수박이 있다 수박이라는데 왜 안 먹어줘요 상공복 게임이 다 내구성으로 뭐야 이게 왜 안 먹어줘 하영 반짝이는 수박 조각은 배고프가 많이 달았는데 암튼 캐 어 뭐하 이제 하영 못 들면 어떠니까 이거 어려워 가자 탔어 탔어 가자 항공곡 게임이 인천스댕그라고 좋다 선생님 저 상작했어요 어 뭐야 곡 게임이 되게 나있네 라이터로 캠프파이어 할 수 있다 어 나도 원래 라이터 안 돼 몬터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돼서 최대한 스킬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 안 돼서 캐러도 너무 많아요 마녀 최선을 피해 여기서 꿀팁이 있지 바로 라이터 갖다가 태워 그래 경계선 라이터가 다진 보셨습니다 당어막 오케이 좋아 아 뭐야 마녀도 있어 마녀 어디 있어 오우 바로 앞에 마녀 있다 아 뭐야 나도 겁나 나려 아 뭐야 야 야 마녀 태워 마녀 아 근데 화염주약 먹을 텐데 아우 저 저 저 저 저 아니야 이거 불쾌해 보기야 아 따오 안 돼 오 어 제가 거기로 갈게요 오빠야 내가 살 거야 내가 안 돼 빨리 어 나 여기 올라달래 어 뭐야 안 돼 나 죽었어 왜 진짜 죽었어 어떡해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화두하다 안 돼 선아 이제 지금 독을 걸렸어 어떡해요 잠깐만 내가 저기에다가 동그라를 하나 지어놨거든 아 죽었어 아니 진짜 돼 있어 뭐야 여기 농사가 여기 농사가 알 수 있으면 안 안 돼 선생님 저 죽었어 선생님 오 여기 왜 동굴이 있냐 선생님 저 똑같이 돼 있어요 저 어떡해요 때려 오케이 선생님 어떡해요 저 죽었어요 오 뭐야 여기 내가 탐방했던 동굴인데 뭐야 여기 오 좀비다 좀비 오 좀비 아니 근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하는지 저거 그때 저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기억을 했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휴 그러면 tp 눌러서 어 안녕 오 뭐야 너무 엎드린다 땜한테 부탁합니다 네 뭐 눌러요 슬래시 잠깐만요 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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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거예요 잠깐만 슬래시 맞다 전 모르겠는데 아니 외웠기에 외웠는 tp라 이거 이거 시프트랑 이거 그거 홈이랑 그거 다 외웠는데 키보드예요? 안타죠 키보드에 물음표? 아 있어요 눌렀어요 아 있어요 눌렀어요 네 거기에서요 네 네 키보드에 물음표 이거 저 a f f e c t 하고 못 눌러요 뭐야 불안정한 명령입니다 아래 오류를 확인하세요 아니 예선아 네 네 10인 줄 알았는데 blind man 님더맨이다 와 이 성에서 이렇게 새로운 짓이야 네 일단 나무부터 좀 다시 캡시다 맞아 처음부터 다시 캠이 내 아이템을 먹긴 했는데 필요 없어요 아 이거 화자일 때 썼는데 누가 이거 특혜토를 때린 건데 물독이 있는 거 뭐야 여기 내 아이템들이다 그래 거기에 나무도 엄청 많이 됐네 우와 여기 뭐야 나무검도 있어 캠 다 주웠어 야 그거 내 거야 뭐야 내 아이템 더 있어 오 내가 나무검 거야 이거 엔더맨 있다 야 내 아이템 먹지 마 야 내 철검을 왜 먹어 내놔 아니 형아 좀 나무검 내놔 오케이 철검이랑 나무검을 왜 교환하고 있어 어 의신처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천사님 엔더맨도 계속 저를 따라오는데 왜 따라와 올라와 엔더맨 봤어 얼굴 아니 오지마 그럼 그냥 와 오 뭐야 나무 이렇게 많아 나무 많으면 그거 내가 내템이다 오 소다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거기까지 좀 숨자고 갈게요 네 오 소다 오 소다 잠깐만요 아 이미 잡아봤어 너는 네 선생님 저는 TP 잘 못하니까 나무 좀 캘게요 네 어디 또 한 명도 안 보이고 팔갱이만 보이네 저는 너무 TP만 하면 반칙 같으니까 걸어서 갈게요 저도 그냥 걸어서 갈게요 저는요? 아 먹는 속도가 갑자기 늘어졌다 어떡해 몇 분 많다 저는요 그럼? 딱 다 어딨어 그런데 아니 형아 어디 있어? 개구이 많아 선생님 선생님 개구이 어디 형아 어디 갔지? 잠깐 이거 갖다가 침대 만들면 되지 않나요? 맘에 어디 간 거야 형아들 넌 어딘데 피타워 한번 TP TP 한 대 땜 아이디 꼭 어? 저는 그런 게 안 된 것 같은데 oh 아 아 얘 outras 왜 avete 아니 선생님 여기 횃불이 8개 있는데 그래 그거 내 알템이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식량도 좀 챙기면서요 전 지금 수박 조각밖에 없는데 오 예성이 발견 여기에 예성이 있다 오 여기 도략 뭐 있다 오 여기 돼지 엄청 많아 이쪽으로 와 선생님 지금 저 빠른 거 ESC 누르고 갈게요 아 맞다 ESC 죽였다 양 형 여기 지금 보기가 없는 중이거든 여기 와 여기 내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다 잡자 그리고 광질도 좀 해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난 침대도 있어 난 철거음료가 좀 빨리 형 뭐 도끼 갖다가 때려? 저거 무섭지 않아요? 좀 화났다고요? 저기 앞에다가 특권 포인트 해놓는 거 어? 네 선생님 저 블럭이 여기 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돼지 엄청 많아 그리고 또 있어요 세 개 여기 세 개 있어요 따로 하고 이거 가져갈게요 더 드릴게요 여기요 다 없고 공지 좀 할게요 예성이 여기요 그럼 좀 자궁한 거 하자 더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양털 한 개 더 있는데 거의? 됐어 침대가 지금 두 개나 있던데 침대가 두 개나 있던데 침대가 두 개나 있던데 침대가 두 개나 있던데 침대가 두 개 있어 침대가 두 개 있어 야 동물 되게 많다 나도 동물 좀 죽여야 되겠어 선생님 저 식량 좀 구해볼게요 여기 뭐 여기 뭐야 동물 농장이다 농장 누가 뭐 길러 Aid 선생님 식량이 좀 없네 선생님 계속 저 좀비 냄새 선생님 저 지금 좀비 냄새 나요 좀비 냄새는 왜 나요? 냄새가 나 아 얘한테 불 피어나야 되겠다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여기가 우리 은진타워에요 아 아 볼 피가 되어있어 어떡해 뭘 뭘 아 죽을 뻔했어 아 침대 두개밖에 없어 제가 자원 좀 구해갈게요 아니 저는 하나 식량 좀 잡아야 되는데 나뭇키라고요? 응 나뭇키라고요 나뭇킬게요 그럼 저 양털 맞나요 지금 간대기 전에 가서 침대만 들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두개 정도 필요해요? 뭐 이거 왜 꺼져 뭐 이거 왜 꺼져 나무 다 넣어 내 스킨이 좀비니까 공격은 안 하겠지 라는 생각 아니야 공격해 공격해 플레이어는 무조건 공격하는 애들이야 좀비로 살아가는 게임이나 그런 것들 마크 버전 그런 것들도 애들이 공격하는데 아무튼 공격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애들 근데 어떻게 해 나 목숨 두개밖에 없어 신경 있는 사람 엄청 많아 여기 와서 고기 뜯어먹어 이리 와 여기 고기 잔뜩 있어 여기 지금 석탄 캔들 좀비 나타나면 바로 DP 해야지 선생님 문 어디있어요? 문이 없는데 이쪽에 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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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들어가서 바로 딱 봐봐 여기 석탄 엄청 많아 주세요 식량 야 여기 딱 바로 열어보라고 바로 오클리 먹으라고 이거 꺼내가지고 네 식량이 아직까지 맞던데 아잇 잠깐만요 지금 필요없는 텐데 석탄 다 캠 다 캐면 갈게요 선생님 여기 스테이크 좀 먹어야 되겠다 스테이크 그래 너 좀 먹어 내가 먹을게요 내가 먹을게요 어 스테이크 못 그래 아 이거 선생님 다행이다 상자 여기다가 또 닭고기 더 있어요 닭고기 있는 닭고기 얘는 계속 계속 닭닥에 들어가고 지금 이게 뭐야 어 저 지금 맞아 빨개 와가지고 여기 침대 철이다 철 식량이 진짜 살짝이라고 딱 써져 식량은 충분히 있어야지 닭고기 하나도 있네 그거 먹으면 되는데 몬스터가 왜 이렇게 없지 오 석탄 또 있다 내 석탄 충분한데 스테이크 스테이크 좀비 숙기 뭐야 스테이크 뭐야 크리퍼 거졌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깜짝 놀랐네 아 선생님 횃불 드릴까요 뭐야 용암이 있네 여기 횃불? 미리 드릴게요 여기 여기 잠깐만요 횃불 필요하니까 제가 드릴게요 양털 있는 사람 여기 잔뜩 있는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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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여기다 놓을게요 양털 있으면 말 좀 해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만들게요 어디서 밤이나 내줘 하얀색을 또 하나 더 톡톡톡 만들고 끝 침대 하나 더 딱 여기다가 헐 식량 엄청 노란색 염료도 왜 있어 먹을 건 그래도 막 왜 돼지고기 왜 이렇게 많아 오 반 된다 반 된다 반 된다 다 내가 잡았지 하루 몇 개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 익힌 돼지고기 스테이크 돌 좀 킬게요 아라고 침대 탈취 해놨는데 아무도 안 먹네 아무도 안 먹네 아무도 안 자네 네 침대 탈취 그냥 일어나줘 네 지금 침대가 세 개밖에 없어서 지금 침대가 세 개밖에 없어서 어머 대긴데 왜 세 개밖에 없어서 왜요 손하님 이거 알아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요 이제 올라오고 빨리 뛰기 아침대 어 다 누워 있어봐 내가 아니 아니 다 누워 있구만 근데 자는데 왜 왜 왜 무슨 뭐 하루에 해서 무슨 뭐 돼지고기 냄새 나 잠깐만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다 아니 좀 위험을 자는 거 같은데 느낌이 몇 시야 어 다시 자야 되겠어 아 선생님 자리에서 아 알겠다 어 자놓은 중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흘러지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삼겹살이 잘 이겼네 네 선생님 여기요 뭐 누가 뭐 할지 뭐 정의 넣자고요 네 강국이요 선생님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철국깽이 있으니까 아 네 좀 군국깽이 제가 음식 저요 저 있어요 저 여기 스테이크 있어요 어 여기 주변 아니에요 예성아 여기 나와서 얘들 좀 잡아 응 나 지금 철검이 있으니까 빨리 얘들 잡아야겠다 내가 여기 엄청 많아 동물 나무요 저 나무 할게요 어 그래 나무 킬게요 동물이 제일 많으니까 예성이랑 같이 동물 잡을게요 철검이 있지 철검이나 나무 어 이거 어 뭐야 아니다 나무 도끼밖에 없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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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잡을 필요 없잖아 잠깐만 말은 잡지마 아 말도 가족 나오니까 잡아 탈 일도 없는데 잠깐만 잠깐 이거 꼬실빵 적적이 생각은 없다 애들아 일로와 닭들아 애들아 일로와 애들아 일로와 저 나무 좀 캘게요 어 달걀 근데 나무 몇 개 정도 있으면 돼요 최대한 많이 저기 열 개 있는데 더 많이 깨 근데 원목이라도 괜찮아 원목? 어 괜찮아 괜찮아 말도 잡고 말 한 마리 빼고는 딱딱 잡아야겠다 한 마리 상자 있어요 거기에? 잡아 오 고기가 맞다 그래 아 상자 있구나 이건 잘 봐야 돼 아 잡아 저기 펜션도 설마 저기 막 위도 스켈레톤이랑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반대쪽으로 간다 저기 똑같은 펜션이에요? 아니 갈색이나 통색 구조는 다 똑같아 달라도 맞아 좀 더 강한 애들이 있을 줄 몰라 좀비들 타고 있다 좀비들 타고 있다 야 이제야 타고 있어 오 오 문제를 한번 타고 있어 오 오 여기 고기 엄청 많아 오 아니 그 지금 고기가 닭고기만 왜 이렇게 많았어 근데 양고기 닭만 잡았습니다 오늘 죽을 뻔했어요 다 갖고 양만 잡아서 소고기는 지금 한 개도 없어 어 내가 소 많이 잡았어 선생님 펜션에서 막 캐릭터 나오 어 어 아직 들어가지마 어 뭐야 여기 마지막 한 마리 너무 리벨 아 좀비들 들어온다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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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캐라니까 왜 또 거기 갔어 아니야 거기 간 거 아니라 좀비들은 계속 펜션 앞에 나와요 어 그럼 근처에서 거기 가까이 가지마 집 근처에서 깨 확인해봐요 피하던 필요 없 너를 알겠 강사님 나무 17개 캐왔어요 어 잘했어 상자에 넣어놔 알겠어 상자에 다 넣어놓을게 어 너 아니구나 내가 내가 잠깐만 배고파 내가 불러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아파 빨리 고기 굽고 해야지 22개 캐왔어요 선생님 철 얼마나 있어요 왜요 그럼 과표 10일 가서 일자로 캐요 그럼 다이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양고기 선생님 저 동굴 안에 들어가요 돼지국 있다 토고기도 있고 아무것도 안 있고 아니 근데 좀비들은 계속 앞에 나와가지고 안 돼요 닭고기는 또 왜 이렇게 안 있고 저 거기는 간 적 없는데 두 번째 방어부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내가 나무 캘까 그래 동굴은 또 왜 이렇게 안 있고 좀 빨리 계속 좀비 소리만 나 어우 무서워 어 근데 나무 이미 충분해서 더 안 깨도 될 거 같긴 해요 네 제가 갈게요 안 나왔어 문구가 아직 네 저요 다 집에 있어요 지금 지금 다 딱 다 모여 아 저 먹을 거 지금 먹을 거에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 저 아까 저 상자 이거 찾은 건가 했더니 나무르던데 뭐 양손 왜 이렇게 제가 만들게요 네 저 이제 채굴하러 갑니다 선생님 돌고기 드릴까요? 어 어 필요 없어 먹을 거 좀 좀 저장만 해두면 될 거 같아요 다음번에도 선생님 제가 돌고게잉이 드릴까요? 아니면 있으면 뭐 안 드릴게요 네 저 채굴하러 갑니다 여기 어때요? 여기 있죠 안전함 돌고게잉이라서 제가 드렸어요 지옥까지 간 건데 문제 없을 거 같아요 네 몇 개요? 네 네 화로 철 철 필요하지 않아요? 화로?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어 돌 네 개만 있다면 바로 만들어 근데 제가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래? 여덟 개 깎아 저도 지금 만화 보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만화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찾고 있는데 근데 만화는 뭐 이거 마인크래프트 하는 뭐 뭐 뭐 게임 방송이겠지 게임 방송 같은 거 바로 하나 더 만드는 거 선생님이 왜 올라왔는지 알겠다 선생님 그거 선생님 저한테 유튜브 올렸잖아요 뭐야 알지 선생님 하는 거 그거 코덱트에서 보는데 네 네 네 잠깐만요 저의 어 상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다 할게요 가끔씩 올라가서 저도 갈게요 고객님 만듭니다 고객님 만듭니다 고객님 만듭니다 알겠어요 뭐래요 뭘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형아 나도 같이 가 응 나 느려도 그래 너 느리고 근데 집에다 문을 누가 열어놓고 갔는데 문? 닫아놔 그럼 닫아놔 닫아놔 다 닫고 올게 오빠 여기도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근데 광물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뭐야 예성아 가라 어 저 그러면 어 비상명으로다가 선생님 문 닫고 금방 올게요 선생님 저 금방 올게요 뱅이 부서지면 입었어야지 하루 만들까요 그냥 집에서 하루 만들게요 네 어 근데 어디있지 아 문이 여기구나 그냥 그냥 할게요 하루 만드는 거 아니 저거 광주 중이야 지금 어 금은 되게 내구도 없는데 내구도 3이라 되게 맞아 그럼 혹시 벌써 철꽃갱이 부서진 건 아니지 어 아직이야 그리고 그거 이제 다이아몬보다 금 나왔을 때 이렇게 웬만하면 이거 철이야 철 광불은 철꽃갱이로 캐고 어 뭐야 예성아 다른데 가서 캐 다른데 선생님 어 그래 그쪽으로 일자로 쭉 가 어 뭐야 나 도깨이 아니 도깨이 갑자기 부서졌어 그래? 그럼 야 잠깐만 와봐 예성아 선생님 야 이거 써라 작업대 있잖아요 작업대 왜? 그냥 나 철꽃이 있어 작업대에서 그거 책 같은 거 눌렀더니 화로가 나오는 거 안 나와요 아 이거 하자 이거 빠르다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그렇지 금곡갱이가 빠르지만 내구도가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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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빨리더라 내구도 뭐야 근데 선생님 거기에 석탄도 필요해요? 네 아니요 저 석탄도 이미 악극해도 43개 있는데 다이아몬드 뭐야 여기 그럼 43개 그 다음 또 재료 또 뭐 필요해요? 철꽃일 때까지 취해야겠다 철꽃 있는데 철꽃 있는데 철꽃 드릴까요? 철꽃 넘쳐 철꽃 넘쳐 네 여기 몰라요 있던 데 상자에 몰라요 있던 데 상자에 오 뭐야 다이아몬드 발견 어 다이아몬드? 아니 종굴 발견 아 그래 어 엄청 커 뭐야 왜 금괴 크리퍼 네 왜 옥지전도 있어 뭐야 여기 따로 가야겠다 다이아몬드 근데 저 지금 여기 철꽃게임 만들어서 지금 갈게요 철꽃게임 내구도가 없어 그냥 갈게요 아니면 네가 철꽃게임 가지고 와서 주고 갈래 와 철 여기 엄청 많다 내가 알겠어 갈게 뭐가 왜 끊어 선생님 너무 어두워요 나도 너무 밝아 지금 용암 때문에 나도 용암에 있는데 그래 나도 지금 용암 폭포야 옆에가 그리고 스쿨톤 때문에 내가 이걸 주고 왜 너의 협복이니 오 왜 철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안 보여 선생님 하나도 안 보여요 철 많아요 제가 있는 지금 나얀 정보래 이거 발견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 철은 어 있다 어 갑자기 왜 횃불이 켜지지 위에 가서 철꽃게임이 좀 안 들어와야겠다 몰라요 철도 왔길래 여기 있었던데 오 땡땡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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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엄청 많아요 이걸 적합한거 아니에요 으두들이 갑자기 횃불에 켜지면서 뭐가 됐던데 내 지에이션나 그럼 빨리 와 선생님 방금 선생님 모였다 자 여기 나릴러 이렇게 잘 세워 이거 다 제가 판 건데 그러면 곡괭이 좀 주고 갈래. 알겠어. 내가 잠깐만. 내가 여기다 둘게. 됐어? 네. 저 지금 채광석 29개예요. 좀 더 캐면 그냥 갑옷 다 맞출 것 같으니까. 그래요? 금방 맞추겠네요. 잠시만요. 여기 철 많이 칠갑니다. 한 32개 정도? 32개는 36개 정도 돼야지. 거기까지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오 뭐야. 철광석 이미 찾아 있는데. 맞아. 여기 엄청 많아서. 근데 저는 거기 석탄 찾았는데. 석탄 많지 않아 지금. 저는 많아요 여기. 저는 많아요 저. 네? 맞아. 철광석. 아 하나밖에 없어. 그럼 철광석 한번 찾아 볼게요. 아 둘로는. 근처에 지금 5층 하는데. 5층에 한 개를 찾아야지. 근데 갑자기 다이아몬드 발견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동고깽이로는 묵해가지고. 동고깽이로는 묵해가지고. 동고깽이로는 묵해가지고. 동고깽이로는 해바라기가 왜.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안 보였는데. 갑자기 뭐가 갑자기. 뭐 해뿌리켜지길래. 따라왔는데. 그럼. 넌. 집에 있다가. 나. 고깽이 부서지면. 거기로 TP할게. 아니에요 저. 계단 따라서 그냥 간건데. 헷걸 따라가. 저 어디로 가. 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았는데. 철광석. 철 좀 담아야겠어요. 근데. 요 길은 어디에요. 헷걸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여서. 헷걸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여서. 아 여기다. 그럼 가 있을게요. 어. 네. 뭐야 여기. 우와 여기. 되게 멋지네. 나도 곧 부서지니까. 지호한테. 텔레포트 할게요. 어. 금. 발견했다. 응. 죽은 필요 없어. 뭐야. 야. 너 왜 더 깊숙해 들어왔어. 집 간다면서. 아니. 집이 요. 요길로 해 뿌려져 있어서. 그럼. 나 따라와. 뒤로 가. 진짜 크니까. 뒤로 가라고. 휴. 어. 그래요. 근데 돌고깽이라 못 보셨텐데. 제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아니. 지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 지호야 빨리 와. 지호야 빨리 와. 지호가 가고 있어. 근데 형아 너무 빨라. 아무것도 3개였어. 네. 형아 어디 있어. 네. 아. 여기 있어. 위에. 네. 아. 위? 어. 어. 왜 안 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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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네. 알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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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가면 돼. 네. 맞다. 지금 좀 저녁 됐을 텐데. 네. 네. 댐한테 드렸는데. 댐이 먹으셨어요. 보세요. 여기가. 네. 해배할 수 없었는데. 가는 길이야. 오케이. 선생님. 바로 옆에서 그냥 꺾어주면 되던데. 댐이 없어요. 네.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못해줘. 형아. 석탄 줄까? 아니.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봐. 알겠죠. 여기 딱 봐도 계단이 있는데. 똑같이. 올라와야겠다. 어. 저요. 네. 네. 전 만지지 않을게요. 다이아몬드는 최대한 아껴야 돼. 이걸로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들까요? 세정은 32개. 어. 아니.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전 놔둘게요. 어. 저 그냥 잘게요. 야 너 왜. 지금 고기도 엄청 많아. 내가 엄청 잡아서. 난 그냥 잔다고. 어. 그냥 누워있어. 알겠어. 아침되면 나 깨워줘. 뭐야. 예성아. 왜. 내 철을 네가 다 빼고. 철을 여기다 넣으려고. 여기 한 번에 넣어놔야지. 어. 헷갈리죠. 어. 그냥 누워있을게요. 어. 떼가지고 여기 넣어놔. 그 다이아몬드 내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난 내줄게. 선생님은 시키는데 그냥 할게. 네. 와. 철 진짜 많다. 그런데. 아. 맞다. 그랬구나. 알겠어요. 일어났어요. 네. 네. 알겠죠. 네. 제가 광지 좀만 더 하다 올게요. 아.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이거 철광물 너무 많이 넣어. 네. 이거 철 너무. 아직은 부족해서. 아닌데. 지금 한 32개 넘게 있는데. 바로. 아직 네 사람 다 철 세트 있기엔 부족해. 지금. 이거는 부족해. 제가 엄청 멋진 곳 발견했는데 따라와요. 다이아농구. 털이 많이 나는 자표가. 어. 챙겼죠. 네. 갑시다. 그냥 집이 있어요. 어. 난 이쪽으로 가야겠다. 여기. 응. 아. 근데 고기를 안 챙겨야죠. 맞다 실수로. 어. 내가 고기 줄게. 어. 그래. 지호가 고기 챙겨. 와. 나 18개 있는데. 어. 그러면 지금 TP 탈 수 있니? 아니. 난 원래 잘 못해. 잠깐만. 어. 그래. 잠깐만요. 어. 어. 아니. 한예사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첫. 계단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나 없어. 와. 나 지금 집에 없어. 아니. 집에 있는 계단 쪽에 있는 엄청 큰 동굴. 그쪽. 그쪽? 난 거기에 있어. 난 지금. 아니. 여기 계단 내려가면. 이렇게. 아. 벽이 있는데. 막.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데. 요만 보소 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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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예성아 지금. 미안한데.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그래. 나 지금 바로 처리입니다. 뭐. 봐봐. 여기. 줄게. 잠깐만. 여기. 자. 왜. 거기다 많아. 그래? 예성아.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알겠어. 잠깐만. 알겠어. 자. 스킨을 바꿔왔네. 더 줄까? 어. 필요 없어.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디지? 어. 여기 뭐야. 어. 다 가. 이제. 어. 여기 도대체 어디야? 그래. 난 간다. 아. 금은 필요 없어요. 어디예요? 뭐야. 예성아. 가라. 예성아. 반대쪽으로 가. 반대쪽. 거기 아니야. 반대쪽으로 가라고. 도대체. 이게 어디야. 반대쪽이 집이야. 어. 선생님 오고 있죠. 근데 이런 길은 점프도 하면서 가면 엄청 빨라요. 맞아요. 여기. 스킨프 엄청 연타하면서. 어. 한정. 어. 용암 조심하고. 여기 되게 크죠. 여기 도대체 집이 어디냐고. 도대체 여기 집이 어디야. 제가 다 뒤에 갈게요. 어. 예성이 형 따라가. 예성이 형 어디 있어. 예성이 형 어디 있어. 저야 갈로 어디 있어 지금. 아까 거기 처음 내가 돼지고DER. 잠깐만 기다려봐. 오. 블록 좀 맞나봐요. 선생님. 왜. 여기 어디야 도대체. 야. 바로 앞에 있던 너도 몰라. 그리퍼 있어. 그래. 그냥 터뜨릴게요. 오 폐광이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 오 크리퍼 왜 이렇게 많아 스포너 있나 선생님 여기 크리퍼 많아요 조심해요 여기 도대체 어디야 여기 내가 발견한 자연 나 다시 나 집으로 티피해 야 너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냐 그것보다 선생님 위에 올라와 보세요 다켓으면 여기 도대체 어디에요 여기 철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위험하긴 한데 티피하고 싶어 티피해서 어떻게 하지 티피 되니까 예성아 집에만 있어봐 나 위험하면 바로 예성이한테 티피 타는 걸로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여기 갇혀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야 지수비 영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네? 아니 한예성이 영아가 어떻게 여기로 갔는지 여기 있잖아 바로 좀 따라와 스포레톤이 있다 오 스켈레톤 있다 오 선생님이 잡아야 오 선생님은 검도 있네 오 왜 이렇게 많아 저 여기 왔어요 그냥 제가 뒤에 있는 애 처리할게요 검 그냥 저한테 주시는 게 어때요 철광석 좀 잔뜩 구워야겠어 철이 많아졌어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철 좀 좀 새가지고 여기 한 대트 꽉 켰다 어차피 티피하면 돼서 잠깐만요 준비 좀 해둬 오 뭐야 아 스켈레톤 스포너 있나 보네 스포너님 오 오 너무 위험한데 도와줘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오케이 오 뭐야 샴피타스 찼다 철 자 오 다행이다 오 죽을 뻔했어 난 왜 계속 불타는 거냐고 뭐 아직 안 불타는데 그 안에 물 없나 그 안에 물 없나 오 뭐야 예성이는 왜 여기 있어 나 티피 탔다니까 뭐야 여기 아니 그럼 지호는 어딘데 나 옥상 오 다행이다 네 오 거기 가만히 있어 오 다행이다 근데 근데 제가 목숨 지금 목숨 한 개 한 개 돼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익힌 양고기 먹어서 다시 심장 다 치워버렸어요 그 대신 제가 집에 가 있을게요 깜짝 놀랐어 어디야 집에 왔어 놀라라 일단 선생님 다이아는 그냥 건들지 말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일단 우리 펜션 전복 할 때 우리 펜션 전복 언제 칼 거예요 준비를 다 해야 돼 양고기 만들어서 인사 좀 빚자 아 저 그러면 철 뭐야 얘 네 누가 양고기 여기는 근데 선생님 철 얼마나 있어요 여기 한 쪽 꽉 찬는데 열 다섯 개요 저 아 그래요 너 괭이 필요한 사람 나 괭이 필요해 나 괭이 필요해 괭이 필요해 야 괭이 진아 난 농사를 쓸게 이쪽은 위험하거든요 조금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근처 오 여기 거미도 있고 막 오이 뭐야 농사리 아 그렇잖아 야 왜 여기가 왜 뜬거같이 농사를 지어 뭐 있어 요지 위험한 어 뭐야 선생님 핵불 필요하세요 어 어 안 돼 살고 싶어 유년에 물을 찾아야 돼 물 물 물 어 뭐야 얘네 어 왜 어디 있어 물 저 반 피 있는데 순간적으로 티피 타가지고 살았어요 아 선생님 그러게요 어 물 드디어 차요 어 64개 있어요 철개 여기 너무 위험해 빨리 갑시다 갖고 있어요 혹시 괭이 있는 바람 나무 괭이하고 예성이도 지금 집에 있지 응 나 지금 밖에서 농사 지어야 돼 어 잠깐만 나 거기로 갈게 선생님도 예성이한테 가요 오 오 화창해 농사 지고 있는 거 알거든요 나 피 두 칸 남았어 어 고기 좀 먹자 이제 밥 좀 먹어 밥 좀 좀 먹어 야 여기 철zz engine 8개 어디 갔어 뭐야 그리고 고기는 왜 이렇게 없어 아니, 고기 많은 사람 혈티 아니 자리 여기 안전 내가 왔지 여기 23개 있는데, 식량 스테이크. 다 가져가면 안 돼. 내가 놀게. 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으면 다 버리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 식량 넣어놓을게요. 다 넣어놔. 다 넣어놨어. 잠깐만요. 석탄 다 넣고 철 구워야 돼요. 석탄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지금 철권 드릴까요? 아, 철권 계획이 있구나. 철권이 또 왜 만들어? 지금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는데. 그래요? 그럼 넣어놓을까요? 넣어놓을게요. 그냥 꺼내지 마. 아무것도. 철 마음대로 꺼내지 마. 꼭 써야되는데, 결국. 정보는 완전. 알겠죠? 좀 비울게요. 식량이 또 몰달리는 거예요. 저희? 아, 저는 또 다이아 찾은 줄 알았는데. 다이아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철이 많아야 돼. 철이 지금 많아야지 우리가 정복 가능한데. 오한 것들도 뜨면 될 텐데. 그래도 철검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 요 하루 이거 와 엄청 많네요. 식량은 만들어야지. 빨리 케이크 계속 빨리. 식량 한 개만 좀 가져갈게요. 식량. 식량. 식량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여기. 와, 상자 꽉 찼다. 선생님, 저 자도 돼요? 지금 밥이니까 자도 되지. 예성이가 철 그래도 상자 화로에 있는 거 다 꺼냈네. 아, 여기 남았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소금에는 풀 텐트 가능할 것 같은데, 방패까지. 그런데 양동이는 왜 만들었어? 농사 지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만들었어. 아, 고기 이미 많은데. 저 가운데서 자겠어? 아니, 딱 보니까 너무 없었고. 어, 다 자. 그냥. 일단. 방패하고. 아, 뭐야? 내가 왜 깨어났어? 깨어난 거지, 방어요. 야, 아침 같다. 일단 다 있어봐. 내가 다 만들어줄 거야. 잠깐만, 여기 좀 위에 그것 좀 만들게. 상자 좀. 어, 샤이 좀 만들게. 나무 넣어. 자, 여기 침대 위에 있어. 자기 자리에. 어, 선생님 여기 있지요, 여기. 어, 여기? 내가 다 만들어줄게. 맞아, 한 테크 넘게 했는데 안 될 리가 없지. 저 해봐. 다 4명이지? 네. 응. 나는 상태하고 칼빼고 다 만들어줄게. 오케이. 차려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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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엔 바지 만들어줄게. 바지? 난 내 옷들 좀 여기다가 보관해. 정빈에 촬영해. 철이 엄청 많네. 오케이. 아, 근데 철. 바지는 다 만들었지. 이제 신발. 전 거미 없어요. 어, 잠깐만요. 제가 다 만들... 지금 투구랑 신발 없는 거죠? 투구랑 신발 없고 방패도... 신발은 여기 한 쪽에 두 개, 한 쪽에 두 개 하면 돼. 저거 왜 봐요? 저거 왜 봐요? 오케이. 뭐 투구랑 방패랑... 방패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만들어도 되지? 돌검은 여기 있는데? 네? 돌검? 좀 됐네. 나 방패만 만... 저 돌검 없어요. 그 대신 저 철국이... 그래요? 응. 저 칠... 아, 저거 만들 수 있죠, 다니엘이. 그 대신 저 철국을 만들어야겠다. 뭔가 돌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오케이. 좋아. 다 준비됐지? 돌검 어디 갔지? 있네, 여기. 너놔야겠다. 나 준비해. 필요 없거나 중요한 건 다 여기 넣어놔. 선생님. 저 돌검... 저 돌... 아! 철계 있어요, 철계? 원래니까 용환이... 철국 만들게요. 아니야, 너 그냥 돌검만 있으면 돼. 돌검이 없는데, 여기? 뭐가? 아, 돌검은 안 되나? 돌검 아까 주지 않았나, 근데? 안 줬는데. 어, 내가 그냥 만들어줄게, 그럼. 어, 근데 여기... 돌 있나? 어, 지금 줬잖아, 니한테. 쉽다. 어. 지금 검 드럽잖아. 가자. 식량도 다 충분히 챙겼지? 어, 23개 있어. 아, 23개는 좀 많아, 그거. 우클릭 한 다음에 반을 절반 갖다 놔. 절반, 그럼 몇 개 갖다 놓을까? 네, 네, 네. 우클릭 누르면 절반으로 나눠져. 우클릭 누르면 절반으로 나눠져. 우클릭 누르면 절반으로 나눠져. 어, 그래. 12개 상자에 넣고, 12개 가져. 알겠어. 오케이, 가자. 몰라가지고 요원장동인데 책도. 맞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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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불로 길 누가 표시 잘해놨네. 진짜 쌩이 지금 표시하고 있어. 아, 무서워. 어, 뭐야. 어, 뭐야. 저기 누가 뚫어놨다 이미. 뭐야. 연못이 입고야. 아, 좀 귀찮은데. 어, 그래. 지금 예성이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까지 이어줄게요. 일단, 일단 왼쪽부터 가요. 조회포를 드릴까요? 네, 이번엔 구조가 좀 다른 게 오른쪽으로는 길이 없어요. 크리퍼다. 어, 크리퍼 좀 많네. 크리퍼 두 마리, 쌩둥이. 형, 도와줄게. 크리퍼가 형 때리려고 해. 어, 뭐야. 오, 쌩둥이. 아니, 세 마리 있어, 크리퍼가. 이거야, 하얀 하나 더. 하얀 세 개야. 하얀 세 개 이거 만들어. 아, 좀비. 어, 여기 또 있어, 얘들 왜 이렇게 많아. 이쪽에도 요한양분이 떠야겠다. 뭐야, 여기가 진짜 입구인 것 같은데? 뭐야, 여기가 입구였어. 아, 얘들 왜 이렇게 작고 있는 건데? 아, 어쩐지 계단이랑 오른쪽 길이 없다 했다. 여기 버그 때문에 생긴 뭐예요? 네. 오, 왼쪽으로 더 갑시다. 밑에부터 정복하고 갑시다. 오, 여기에 당근 엄청 많아. 당근 좀 털어 가자, 이거. 크리퍼가. 어, 내가 도와줄게. 죽였다. 오, 뒤에 좀비. 죽여, 죽여. 죽였다. 근데 선생님, 멘션 전북전이. 여기. 오, 얘네 되게 많아, 여기. 오, 왜 다 없어.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 왜. 그나마 싸울 때는 예성이가 믿음직하네. 용암양동이가 있어가지고 얘들. 뭐야, 이제 변명자 소리 들린다. 오, 호박 있다, 호박. 오, 수박도 있다. 이거 비상식량으로 가져갈게요, 수박. 왜 이렇게 떼? 뭐야, 방패 그냥 뚫었떼. 여기 잠깐 있어봐요.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떼? 오, 잠깐만, 누가 좀. 데미지 왜 이렇게 떼? 내가 수박 좀 캐고 있을게요. 오, 내가 죽였다. 죽였고. 에메라인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거 돈이야, 돈. 돈이야, 돈. 오, 여기 있다. 여기 올라갈 수가 있다. 오, 호나이? 어, 내가 수박 다 캐 놨어. 선생님, 에메라인드 이거 봐봐요, 에메라인드. 에메라인드 드릴까요? 맞아, 그거 돈이야, 여기에서 호박도 쭉 캐가고. 어, 수박 16개씩 가져. 이거 비상식량이야. 근데 호박도 선생님 먹을 수 있어요? 아니. 호박은 안 캐도 돼. 그래? 아니야, 엔더맨, 엔더맨 쳐다볼 수 있어. 잠깐만, 다 모여봐, 이거. 어, 거미눈는 먹을 수? 아, 또. 아, 거미눈는 왜 먹어? 어, 저기, 저 독이 있어요. 저 이거 꺼져서. 선생님 몰래 조용하게 파밍하고 있었어. 맞아요, 나도 몰래 조용하게 파밍하고 있었어. 아, 잠깐만요. 아, 선생님 저 독이 걸렸는데 저 다행히 많이 죽였어요. 여기에 마녀가 있었어? 야, 잠깐만. 여기 서 있어봐. 네? 네, 죽겠다. 아, 네. 근데 여기 일단 여기 1라운드 클리어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비상식량 가져가, 비상식량. 1층, 1층. 어, 다 멈춰봐. 다 멈춰봐. 스톱. 저 좀 주세요, 저도 없어요, 별로. 저 이제 스테이크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뭐야, 너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 한 개밖에 없어. 어, 됐다. 가자. 요한장동이 2번 키에다 놔둬야겠다. 어, 저게 아직 정보 안 했어, 여기. 어, 그래. 저기로 가보자. 뭐야, 여기. 아니, 근데 1층에 변명자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뭐지? 변명자가 한 마리 보였다가 말았는데. 그래요? 아니요, 종비가 있나요. 아직 안 가본 것 같은데. 종비 소리 나요. 2층 인문만 이제 정복하면 된다. 잠깐만요, 이거 안 가본 것 같은데. 아까도 2층 계단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인데? 아니,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어, 봐봐, 여기 몬스터 엄청 많잖아. 어, 아파. 엄청 아파. 엄청 아파. 변명자는 데미지면 떼져. 선생님. 어, 대단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초독기 데미지. 우와, 뭐야. 초독기 뭔데? 야, 얘들아. 물타라. 아직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얘들아, 물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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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가지세요, 여기. 얘들아, 물타라. 얘들아, 물타라. 좀 물타라. 나 여기 숨어있을게. 어, 필요 없어, 지금. 물타라, 얘들아. 오케이. 아, 싸우고 있구나. 얘들아, 이제 봐봐. 저 용암 피해야 되는데. 오, 스켈레톤들이 죽었어. 어, 스켈레톤 한 마리 더 있다. 맞아. 수강국장. 잠깐만. 뭐야, 변명자. 왜 이렇게 돼? 이거 뭐 육셈이잖아. 나 선생님, 거미눈도 먹을 수 있던데요? 거미눈 먹지마, 덕 걸려. 어, 여기 몬스터가 아직 있어요. 저 안 걸렸어요. 여기 아직 있어, 여기 아직 있어. 변명야도 있고, 하이. 어. 저도 갈게요. 오, 왜 이렇게 딱, 우와. 한 대만 주니까 바글데. 어, 엄청, 엄청 세, 여기. 어, 나 잠깐 뒤에 빠져있을게. 여기 한 명만. 어? 이거 잡아야 돼. 아, 딱, 딱.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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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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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맞아요. 우리랑 들어오는 출구 옆에 피네. 야, 여기 감옥이다. 뭐야, 여기. 오, 여기에도 좀 와보세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여기. 오케이. 수박 더 있다. 왜 그 다 됐지, 더 있네? 선생님, 돌금 저 깨지려고 해요. 괜찮죠? 우와,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우와, 장식당이다. 장식장. 여기 수박 엄청 많아요. 수박 비가 곧 내립니다. 수박 깨요, 수박. 네. 수박 좀 개갑니다. 뭐야, 너도 수박 비 좀 내려. 수박 비야 좀 가져가야겠다. 갑시다. 아니야, 여기 장식장이야. 여기 끝났어. 저기 끝났어. 일단 1층은 클리어했는데 맞는 건 내가 제일 많이 맞은 것 같다. 앞장서는. 3년. 선생님,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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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거죠? 어. 잘 안 나오는 강물인데. 지금은 필요 없어, 그때. 맞아, LPT 발각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인데. 소비다, 이씨. 야, 왜. 야, 왜. 죽일게요. 아, 안 돼. 왜, 얘. 뭐야. 아, 전병자가 좀 쎄거든. 어, 전병자가 날 안 때렸어. 친구로 했나 보네. 친구야, 뭐. 밧줄은 왜 갖고 가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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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 음반이 있어. 가야맨이는 왜 있어? 여기 또 있어요. 다야갱이가 왜 있어, 여기. 구원과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귀여워. 뽀절이 앞에 크리퍼. 소비탄이나 해야겠다. 커져. 어, 여기 구덩이 조심. 잠깐만, 토한사 소리 난다. 토한사. 소한사? 소한사 벌써 나왔어? 어, 몰라. 토한사 소리 들려. 어, 여기에서 잠깐 티타임 좀 가져볼까? 응. 횃불 저 없어요, 지금. 샘, 여기 여기 갖고 오기 주세요. 샘이 갖고 있는 아이템 다 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갈게요. 오, 스크랩 떠나? 저기요. 저기요. 오, 여기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다. 오, 뭐야 얘. 오, 토한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여기 재밌는 곳 있다. 여기에 얘네 좀 귀엽게 있는데. 오, 뭐야. 안녕 얘들아. 얘 뭐야.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오, 뭐야 크리퍼. 오, 백스 뭐야. 오, 잠깐만 나 테마 없다. 제가 일단 앞장 설게요. 어, 우리 앞장서 지금. 제가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도완다 있다. 여기 도완다 있다. 도완사 그냥 잡아. 다구리 해, 다구리. 먹어봐, 먹어봐. 어, 뭐야. 난 위에 아이템이나 파밀해야겠다. 선생님. 우리 작전자 씨가 옥상에서. 뭐야. 땅깍다가 있다 나 있다. 옥상에서 우리 작전자 씨. 아. 어. 어, 뭐야. 어, 패스. 아닌데. 태하는 거 어때요? 태? 안 돼, 내 아이템. 안 돼, 내 아이템. 선생님. 우리 후퇴하자요. 여기 포워드 깎아서 옮겼다. 야, 스케톤 그만 때려. 뭐야. 어, 백스 왜 자꾸 나만 공격하냐. 안 돼, 야, 그만 때려. 스케톤 자꾸 나만 때려. 야, 그만 때려. 어, 길 누가 화가 났어. 어, 살려줘. 백스가 나만 노려. 안 돼, 야, 그만 때려. 야, 두려워줘. 그리고 갑옷 입는 사람, 지금. 아니, 나 아이템 딱 달렸어. 누가 먹을 거.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선생님, 입힌 닭고기 드릴까요? 누구 닭고기 필요한 사람. 아, 또. 내가 잡아줄게, 자. 스케톤은 내가 잡을 수 있어. 나 아이템 먹으러 갑니다. 제 아이템. 나 아이템 먹으러 갑니다. 아니, 예성이 어디서 죽은 거야? 나 여기 또 내가 어딨는지 알아. 어, 뭐야. 몰라요. 크리퍼, 저리 가라? 백스 어차피 알아서 죽어요. 근데 어디서 자꾸 크리퍼 터질랑 말랑 하는 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저 죽을 거 같아요. 어디 있으면. 레스톤하고 사야. 예성이 아이템 여기 있다. 울타리 안에 있어. 여기에서 내 아이템 먹고 있어. 아니, 근데 여기 뭐야? 뭐 레슬링 하는 곳인가? 저 드릴까요? 아홉 개 스테이크? 여기 레슬링 장이 있어, 뭐야? 몇 개요? 몇 개요? 예성아, 내가 신발 발견했어, 신발. 됐어요? 근데 예성이, 너 어딨니? 아, 저 죽을 뻔했어, 백스 어차피. 고성아이? 어, 여기 있다 신발 있어, 예성아. 너 신발 없지? 원래 나 신발 가고는 거쁜데? 오, 뭐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막 터로스 무슨 동그라미가 있던 거 다 뭐예요? 동그라미? 그거 경험치 아니야? 맞아, 경험치. 여기야. 오, 1층으로 빠질 뻔했네. 2층 클리어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선생님. 멘션 전복 도전이 이거 왜 안 줄어들어요? 이거? 클리어. 여기 클리어. 여기 클리어. 아씨 아파, 아파. 어, 잠깐만요. 여기를 안 온 거 같아요. 다시. 네, 여기. 여기. 갑시다. 어, 여기. 오, 병명자. 어, 살려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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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오른쪽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어, 지금 이야기야.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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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알겠다, 얘가. 얘 갑시다. 나, 천일 선생님. 저 돌건 깨질 것 같아요. 저 돌건 깨질 것 같아. 저 돌건 깨질 것 같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래, 그거 곧 좀 깨진 잔인.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까만색으로 쓰면. 오, 여기 정복 안 했다, 여기. 이것도 선생님 이거 새 거 아닌데? 뭐야, 이건. 오, 책장 있다. 근데 돌건 것도 일단 다 쓰고요. 아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환사야, 미안하다. 어, 이거 저기 소환사 있어? 어, 소환사. 나 지금 활 있거든? 소환사 활로 일단 좀 때리고 가자. 왜 소환사 어딨어? 사살 있어? 오, 뭐야, 백스가 막 가리는데. 어, 잠깐만요. 소환사 활로? 잠깐만, 둬줘. 형 빨리 뛰어. 내가 옥으로 끌게. 내가 옥으로 끌게. 어, 잠깐만, 잠깐만. 형 나한테 지금 옥으로 끌거든? 야, 야, 나와봐, 나와봐. 오, 얘 나왔다. 잡아. 이거 떨리지 말고. 오, 왜 이렇게 세? 오케이, 먹자. 난 죽을 것 같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어, 잠깐만. 도끼 드릴까요? 오. 오, 불사의 도땜이다. 이거 다 드릴게요. 이거 들고 있어야지. 어, 뭐야.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다 나만 노려. 도와줘. 아니, 얘네. 진짜 웃긴다. 아니 템 왜 먹어 여기 좀 와줘 나 템 먹어야 돼 형 템은 먹어 또 바지다 바지 형 잘 자 가져 가져 근데 방패는 어딨냐 내가 쓰고 있는데 나 음식이랑 방패는 어디 있어 내가 쓰고 있지 아니 방패 내 거야 익힌 양고기 드릴까요 아니 방패가 방패를 주라고 알겠어 방패 여기 버릴게 여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드릴게 이거 줄게 이거 이거 먹으세요 엄청난 후원을 뭐야 아홉 개밖에 없네 나 피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양고기 먹었어 뭐야 칼은 또 어디 갔어 오깽 일단 가자 여기가 냄새 골치도 떼야 돼 선생님 우리 요아 뭐야 거미 있어 거미는 안 때리지 않나 근데 어두워서 때리는 거 같아 어딨더라 여기가 어딨더라 이 자식이 오고 있어요 뭐야 어딨더라 오케 오 뭐야 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우리가 햇빛이 켜놔 가지고 어두우면 얘들 나온단 말이야 아 이 자식들 오 뭐야 왜 나한테 다 끌렸어 용어 태우게 용어 태우게 티피 하하하 티피 휴 엄청난 손발력이었다 여기로 와 용어 태워 용어 갔다가 다 태워버려 다 삼층으로 와 얘들아 거기에서 좀비랑 놀고 있지 말고 아 아 아 아 예성아 도와줘 하하하 아파 아파 너 스케어트 너 먼저 죽여줄다 아버님 왜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우와 오 탁 야 나는 안 때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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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어 티피 휴댐 properties 몸 맛있다 휴댐姆 안돼 다 죽어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누가 좀 죽여줄aka 어 응 뭐야 니가 잡았어 아 선생님 아 살려주세요 저 지금 목숨 한계 방이예요 맞 네 BER Lost Temp 하죠 여기서 다始용 근데 이거 오늘 안에 일단 다 정복하십시다. 불가해요 이거. 좀 더 광해진 다음에 와야 돼. 어떡해요 저 지금 심리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안전한 곳에 있고 죽기 직전에 그 안전한 곳에 있는 애한테 TP하는 건 어때? 어 뭐야 짜식. 오케이 사라졌다. 불사이 토템 들고 있어야지. 뭐야 야 조심해. 예성아. 예성아 조심해. 죽음을 초월했어. 불타임 아니야. 불타임도 못 이겨. 오케이 어 뭐야. 내 템 누가 먹었어. 글쎄. 템 조금 있어 네 템. 야 일로 와봐. 오 백스 뭐야. 야 내일. 야 내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템 좀 주세요. 어 잠깐만 여기로 와봐 예성아. 나 별로 없긴 한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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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렇게 있어. 야야야야야야. 엠밀라이트. 엠밀라이트. 어 여기 조심. 야 너 야 너 스캔 여기 있어. 어 선생님 여기에 있었네. 아 진짜 계속 아프게 하고 해. 응 저 알아요. 어 선생님 저 어떡해요. 목숨 한 개 반이에요. 뭐야 나 방패 방패를 예성이한테 준 건가. 뭐야 쌍방패. 아 선생님 저 죽었어요. 뭐야 왜 죽었어. 선생님 저 이거 다시 티피 시켜주세요. 어떡해요. 저 죽었어요 백스한테. 야성아 방패 좀 줘. 하우아트롯 하나 줘. 하우아트 여기. 하우아트 여기. 하우아트 여기. 하우아트 여기. 하우아트 여기. 오 좀비도 있어. 너 또 왜 뜨거워치 외우니. 오 나 지금 방암트 Oregon. 네. 하우아트 하우아트. 그래. 먹을 거 빨리 줘. 먹을 거 싹 다 가져와 그냥. 다. 야 내가. 야 야. 야 알겠어요. 가이아도 가져갈 거예요? 먹을꺼만요? 먹을꺼만요? 돼지고기 소고기 다 가져와 알겠어 뒤에 고기 붙어있으면 다 가져와 알겠어 하루에서도 꺼내 예성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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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좀 줘 예성아 방패가 없다고 엔더맨 싸우지 말고 아니요 저 이제 신경 다 챙겼어요 네 뭐야 이걸 왜 부어 네 뭐야 뭘 버렸어 알겠어요 소금삼정 드릴까요 방금 고기를 용암에 버린건 아니겠지 떡볶이를 왜 가져와 소금삼정 먹을꺼 얼마나 있는데 뭐야 쌤 괜찮은데? 얼굴을 왜 보셨어요 맞아요 이따가 저리 가줄래? 잠깐만 이거 저 화면 여기 양고개 드릴게요 여기 창에 붙어서 저기 좀 봐봐 엄청 많아 변명자랑 크리퍼는 또 왜 있어 여기 엘로 엘로 성장님 어디있어요 저거 신경 드릴게요 뭐해 쟤들 야 내가 크리퍼 한번 잡아볼게 아니 뭐야 야 가지마 가지마 뭐해 크리퍼 터질뻔 했잖아 오 때렸어 내가 여기 익힌 양고개 있어 여기 익힌 양고개 오 잡았어 야 여기 쟤네들 좀 구경해보자 우와 엄청 많아 선생님 여기 옥상 맞아요? 여기 왜 이렇게 위험해 저기 뭐야 다 그냥 뚫고 갈까 우리 차 밥먹고 있는 중이야 지금 얘들이 하나 둘 셋 하면 가는거다 아 싫어 나 안가 둘 하나 둘 셋 나 다른데요 어 그래 네가 억으로 끌고 있어봐 야 가자 용암양동이야 내가 갈게 하하하하 야 변명차 엄청 많아 용암양동이야 아시아 봐 아시아 아 근데 용암양동이 몰라요 엄청 많아 이거 아 근데 용암양동이 있으신 분 좀 주세요 아 저 죽었어요 얘네 머리 걸려서 못 나온다 오 얘네 머리 걸려서 못 나와 손이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다이아 사용해야 했어요 야 얘네 대두라서 슬프다 알겠어요 다이아 만들게요 오 야 잠깐만 여기에서 재정비하고 있어 내가 야 내가 템 가지고 있어 예성아 내가 갑옷 줄게 안 되겠어 다 다이아몬드 한개는 넣어놓을게요 뭐야 다이아몬드 왜 가지고 왔어 다이아몬드 검찰에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야 만들지마 만들지마 오완아 오완아 두명아 나 죽을라겠어 오완아 오완아 그럼 만들고 나한테 줄래 알겠어 내가 내가 그만 갈게 네 아 잠깐만요 아 맞다 나 신경이 없잖아 아 어 이 알겠어요 저 다이아몬드 검술을 이렇게 되니까 빨리 다이아몬드 만들지 말라니까 왜 나한테 만들라 네 아니 지섭이 형한테 줄게 어 줘 잠깐만 어디 잠깐만 여기 야 다이아몬드 오케이 이거 철검 하나 누구 들어 맞아 나 왜 이렇게 약한걸 줘 내가 앞장선다 준비해 맞아 나 지금 불사의 토템 있으니까 간다 아 안녕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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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좋아란 자 죽음을 좋아란 자 아 아 아 할건 다했다 내가 개수야 너네들 그만해 뭐야 리스폰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 오케이 저 불사의 토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형 형 일로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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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백스! 아니 니가 자꾸 아까부터 나 때렸냐? 뼈밖에 없는 녀석 네 잠깐만요 아니 왜 막았어? 나를 아니 왜 막았어 야 영 들어 가만히 와 괜찮아 내가 다 잡을게 아 먹을 거요? 저 아홉 개밖에 없는데 몇 개요? 야 빨리 와 저기요 여기요 여기 어허 좀 도와줘 야 백스 백스 웨이 캐스 해 형 자 이거 먹어 형 이거 먹어 아 너도 가겠어 여기에서 옥상에서 운동이나 하고 있을게 헛 둘 헛 뭐야 백스 여기까지 쫓아가고 형 잠깐만 기다려 어디가 여기 자 양보기 먹어 아 좀비 할 마지막 한 발이다 이걸 잘 써야 돼 나 활 되게 많아 내가 간다 네 불러나봐요 잠시만요 어 저기 우리 기지 있다 죽였어요 야 이거 다시 보기 풀자 들어가자 다시 저기 우리 기지 보여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들어가 없는데 어 없다 선생님이 한번 앞장서 보는게 어떨까 어 없다 난 방패가 있어 어 그래요 그럼 한번 더 앞장서 봐요 잠깐만 잠깐만 나는 미쳐봐 나는 미쳐봐 오 으악 내가 오 됐다 가자 오 뭐야 스켈레토는 잡 잠보비고 가자 뭐야 이걸로 끝인가 끝인가 나가 아니에요 멘션 전복 있는데 여기 다 끝난거에요 오후 맞아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텐 야 블록좀 나한테 줘봐 선생님 어디있어요 일반 들어가자 올라가자 어디있어요 뭐야 너 어디있는데 나 여기 어디있는데 우린 옥상에 있어 우린 옥상에 있어 유리창 깨고 와 어 너 저기있구나 내가 갈게 아니야 나 이미 옥상 왔는데 그래 근데 여기 햇볼 있는 쪽이 있어 햇볼 옥상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가자 햇볼 있는 쪽이 있는데 나 가자 올라가자 너 옥상에 있는거 맞아 어 아니 아직 정복이 덜 됐다 옥상이 나와있었어 고스모 어디있는데요 야 어디야 뭐야 뭐야 고스모 고스모 어떡해 나 블록이 별로 없어 형아 나 좀 데려와줘 거기 있잖아 우리가 거기 식탁 있잖아 거기 우리가 들어온 데 처음으로 백스 많은 데 그쪽에 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 옥상으로 나와봐 아이 뭐야 내가 데리러 갈려니깐 또 어디야 여기 아 선생님 우리 더해요 저 학원 가야돼요 이제 어 인사 다시 다이아가 그럼 줘 다이아가 안녕 안녕 어 그래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안녕 안녕